미스터트롯의 장민호와 정동원이 2시 탈출 컬투쇼에 동반 출연한다. 7일 오후 톱스타 뉴스 취재 결과 장민호와 정동원은 14일 오후 방송되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게스트로 동반 출연한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나란히 우유와 유기를 차지한 정동원과 장민호는 중결승 레전드 미션에서 남진의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며 환상의 케미를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컬투쇼의 DJ 김태균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정동원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에서 진행을 맡아 두 사람의 게스트 출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컬투쇼에는 장민호, 정동원뿐만 아니라 김호중도 출연한다. 김호중은 28일 오후 방송되는 컬투쇼 출연을 확정지었다. 한편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07.7MHz를 통해 방송되며 포털사이트 라디오 일간검색어 1위를 기록 중이다.